히쿠언유 베이스볼 댄스 헉?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 마이갓 히쿠니티 미넷 히쿠언유 어 대박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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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TV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 없다는 유희간의 나연 헷댄스 3년 전에 나온 이 광고를 탁TV는 지난주에 처음 보았다 처음 이 광고를 보았을 때 놀라움보다는 헉? 이게 뭐야? 헉?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는 말이 제일 먼저 튀어나왔다 그러나 이곳 미국 야구팬들은 점점 더 그의 매력에 빠져드는데 5월 15일 유희간이 5이닝 4안타 2실점으로 승리를 챙겼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스페인 충계에 그의 얼굴이 잡혔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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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르난디즈가 유희간의 볼에 뽀뽀를 하는 모습이 전세계에 중계가 됐다 팬들은 사회적화를 두지 않는다고 난리였지만 이미 이전부터 달달한 사랑을 표시해온 그들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5월 21일 유희간은 6회 동안 안타 10개를 허용했고 삼진도 하나밖에 잡지 못했지만 단 1점도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주무기 아리랑볼이 ESPN에 중대를 통해 내보내졌다 쉐리스테디는 그냥 서브웨이 운행이었다 그래서 그의 49mph 와우 그의 기억이 되었다 그리고 80mph 와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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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희간의 공을 쉴 수 있다는 ESPN 해설가 에드 페레즈의 발언이 기사화되면서 미국 야구 팬들 내에서도 유희간이라는 존재가 점점 강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유희간 본인은 ESPN 중계를 알았지만 별로 신경을 안 썼다고 하는데 오늘 5월 27일 ESPN에 중계된 유희간의 모습을 살펴보자 두산베어스의 꼬마 응원단장 이가홍군이 ESPN에 나왔다 견적으로 멋지게 일루 주자를 잡을 때만 해도 시작이 괜찮았다 하지만 로맥을 포볼로 내보내는 유희간 억지로 웃음을 지어본다 유희간은 왜 로맥과의 정면 승부를 피하러 갔을까 이제 심지어 그가 차고 있는 팔찌까지 이슈가 된다 유희간 멋진 놈 그의 주먹이 느린 커버볼을 선보인다 하지만 에드 페레즈는 유희간은 저것보다 더 느리게 던질 수 있다고 단언한다 오늘의 제일 느린 공 속도계에 찍히지도 않았다 그래서 만한 3rd ória 야 이제는 유이가의 얼굴을 표정 하나하나까지 다 ESP인 중개진에게는 이슈거리가 된다. 이제 유희간의 얼굴을 잡는 카메라를 북캠이라고 부른다. 이것봐라. 이제 유희간이 내비치는 서운한 표정 하나까지 다 중개가 된다. 오 마이. 오 마이 굿네스. 기미 뷰트캠. 기미 뷰트캠. 기미 뷰트캠. 고홍 뷰트캠. 어? 오, 스트라이크 센. 겉봐라. 유희간이 던진 공 스트라이크인데 심판이 틀렸다고 ESP인 중개진이 평까지 들어주잖냐. 지난 경기처럼 더 느린 공을 던질까 생각도 했지만 여유가 없었단다. 오늘 제일 느린 공은 속도계에 찍히지도 않았다. 이슈를 위해 야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유희간. 미안하다. 이제는 너의 존재 그 자체로 이슈가 된다. 오늘 유희간은 7일 동안 일시점만 허용을 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야구팬들을 위해 재미나고 친근한 모습을 보여준 유희간. 아, 내가 너무 늦게 그를 알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이제라도 그의 존재를 알게 돼서 깊이다. 앞으로 더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유희간의 존재를 알게 되길 원하고 그를 통해 한국 문화를 더 즐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엄마의 주인은 그 사슬리 ¡진상! 이제는 우리 남Mom할과 함께 드린 공간에 대해 알게 되겠습니다. 엄마의 주인은 그 사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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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여유가! 엄마의 주인은 그 사슬리!